안 받을 수도 있고 바빠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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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지아 뭐해? 어, 수지아 뭐해? 저요? 지금 백어본드 보고 있어요. 지금 백어본드 해? 아니요. 아, 재방송? 아니, 아니, 그냥 장난이에요. 아, 장난 진짜 썰렁하게 친 거 알지, 지금. 어? 너 지금 또 처처한잔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집이에요. 아, 그래? 응. 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요새 근래 뭐 좋다, 뭐 이렇게 고맙다, 고맙다 이제 돌려서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우리 수지 네가 이제 잘 견디고 뭐 힘든 거 불평 한 마디 없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끄럽지만 전화를 한 통 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오빠. 오빠 덕분이죠. 너 이거 방송인 거 알고 말투 되게 이쁘게 한다. 아, 약간 친하가지고. 아, 약간 친하가지고. 아, 약간 친하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수지야, 여기 그리고 정말 대단한 선배님과 함께하고 있거든, 한번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수지 씨. 안녕하세요. 수지 씨, 팬이에요. 잘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겠어요? 어... 어... 누구세요? 누구시죠? 네, 너나 잘하세요. 누구시죠? 네, 너나 잘하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저... 네, 너무 팬이에요. 네, 이형애입니다. 대박. 대박. 야, 이거 누가 상대본 사이에서 장난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어, 진짜 도망다. 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응원해요. 소름 잘하세요. 사모님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떨리네 나도 이렇게. 너무 훈훈해서 끊어야 되겠다. 왜요. 혹시. 혹시 그냥 묻는 거지만 혹시 너는 나에게 칭찬할 게 있나. 이거 방송이라서가 아니고 이거 개인적으로 해도 돼. 그렇지만 지금 딱히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 물어보는 거야. 음. 문자로 남겨놓을게요. 아 그래 그래. 문자로 남겨놓을게요. 아 그래 그래. 조만간 또 한번 뭉칩시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우리 나중에 또 봐요. 파이팅. 잘자. 혹시.